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뒤늦은 재혼으로 자녀들이 반대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뭐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재산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의 재혼이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의 재혼이든 재혼으로 생길 수 있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세 자산가 아버지의 새 아내가 모든 재산을 삼켜버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라진 재산을 되찾고 싶은 딸이 올린 사연이 있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세된 여성입니다. 91세된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던 계모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6년 전쯤 집으로 찾아가 아버지를 한 번 뵌 후 지금까지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건 계모가 자식들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년 전인 85대던 해에 계모와 재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참 전부터 지금의 계모와 만나오셨습니다. 계모는 아버지보다 25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아버지가 계모를 처음 만났을 때 계모는 50대 초반, 아버지는 70대 후반이셨습니다. 50대 초반이던 계모가 70대 후반의 노인인 아버지를 만나는 목적이 도대체 뭐였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서울 시내 도초의 부동산을 가진 재산가였기 때문에 계모의 목적은 누가 봐도 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저희들은 아버지께 무수히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무엇에 홀렸는지 아버지는 계모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계모를 못 만나게 하는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졌죠. 어머니는 계모 때문에 속을 너무 끓이셔서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계모가 버젓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아버지를 말려버려다가 계모와 대판 싸움이 났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들은 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버지가 들으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쳤거든요.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시게 만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컸고요. 그런 상태로 6년이 훌쩍 흘러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계모와 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를 얘기하자고 했더니 계모는 아버지 재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재산 내역을 자필로 써서 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 도초에 건물과 집, 땅이 있고 예금만 해도 6억 원이 넘었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수백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계모 말대로 정말 아버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계모가 아버지 정신이 흐려진 틈을 타서 빼돌린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계모가 빼돌린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아버지 집 등기부를 떼보니 계모와 결혼한 직후 계모에게 집에 2분의 1을 증여하고 6개월 후 다시 2분의 1을 매매해서 현재 소유자가 계모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모에게 속아서 집을 뺏긴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계모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네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으니 아버지가 재산 처분한 것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가 궁금해하는 것과 다른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사별하게 된다면 혼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배우자를 만나 여생을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의 재혼 혹은 동고가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동고라 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한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동고를 하면서 부부가 아닌 파트너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자식의 반대, 주위의 시선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새 사람과 살아보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사연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야죠.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빼앗긴 딸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속 시원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또는 시군구청에 가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한 번에 쫙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 내역을 알아보겠다고 조회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재산 정보를 갖고 있는 유관기관을 일괄적으로 싹 조화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여기저기 뛰어다닐 필요 없으세요. 아버지 재산을 되찾기 위한 두 번째 조치는 조회 결과에 의거해서 아버지가 계모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식으로서 응당받아야 하는 그 몫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고 외로우면 자기 옆에서 관심 보여주고 살갑게 구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향들이 있으죠. 비싼 물건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식보다 더 살갑게 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해서 팔아먹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이런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 재산 있는 노인 옆에 붙어서 가머니설로 꼬이거나 겁박을 하게 되면 노인의 재산은 그 사람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사람은 친한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후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성년 후견 제도를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랑받고 재산도 지키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